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년자입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더 편히 쉬시 하겠죠 벌써 토요일이 허무하게 지나가네요 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 좋은 하루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지냈으리라 저는 믿고요 일단 여러분들 천만 채널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구독 및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천만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뭐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이나 여러분들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요 투자하는데 보면 고수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다 유익한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우리 구독자 분들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으쌰으쌰하고 같이 또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잠시 제가 한번 불나방 불타는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어 그래도 우리 구독자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더라구요 음 비록 뭐 유명한 채널이 아니지만은 저는 그래도 한 뭐 동시 접속한 130명 140명 접속해 주셔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전국구에서도 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 건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아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 경험담이나 그런 글들을 보면서 많은 힘도 얻고 용기도 얻더라구요 하다가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같이 서로 도와줄 땐 도와주고 협력할 때 협력하면서 같이 윈니 하자구요 윈니 서로 같이 투자하면서 윈니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어려울 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붙도다 주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에요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게 힘들어요 처음에 접하는게 힘들더라구요 뭐든지 처음이 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구요 천만 채널 찾고 듣다 보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에요 영상 최소한 우리 주린이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아리까리 하고 뭐 알쏭달쏭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텐데 그럴 때일수록 영상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하세요 제 영상 한 천백개 정도 되는데 한 500개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정도 귀에 쏙 들어올겁니다 아예 막 머리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천만을 삼성전자를 계속 각인시켜야 되요 마르지 않는 우리 천만 아저씨가 계속 집중적으로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구독자분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보통주 우선주를 이제 집중적으로 합니다 투트랙으로 가는거에요 투트랙으로 얼마좋아요 보통주도 하고 우선주도 하고 지금 보니까 5961주 모았어요 거의 6천주 갑니다 6천주 가는거 같은데 이분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만주를 하는거 같아요 만주성으로 가는 겁니다 대출도 포함했대요 대출 저는 대출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는데 이분은 용기있게 대출도 했어요 보니까 한국증권금융 2.4%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신 분이 있더라구요 아 보니까 용기가 대단해요 그리고 수량도 엄청나구요 여러분들 말이 뭐 5,900주지 여러분들 500주 모으는 것도 쉬운게 아니잖아요 50주도 그렇고 근데 벌써 거의 6천주 가까이를 보유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용기 있고 과감한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패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주식 투자하는게 뭐 쉬운거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좀 하다보면은 막 온갖 회방꾼 다 생겨요 와가지고 왜 주식 투자 하냐 벌써부터 해 가지고 하면 망한다 좀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나 의견이 많아 아직까지도 주위사람들 왜냐 주위에서 뭐 제대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계속 뭐 실패만 하고 엉뚱한데 투자해 투자가 아니지 투기를 투기를 하다보니까 뭐 거의 100점 뭐 거의 100패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빚만 남고 그 앞으로는 뭐 주식하는거에 대해서 징호를 하는거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 공부를 하면서 하는지 뭐 집 살 때는 막 한달 내내 고민하잖아요 이게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저고 고민하는데 주식 투자 할 때는 그렇게 고민을 안해 한달 동안 고민도 안하지 그냥 즉시에는 매스 버튼 눌러버리잖아요 몇 초도 안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집 살 때 뭐 땅 살 때는 고민 엄청 하면서 왜 주식 투자 할 때는 그렇게 고민을 안하는지 모르겠어 공부도 안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3점 배당금 투자 장담정 적금 상품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듣고 보세요 배우실 분은 배우시는 거예요 삼성자 배당금 투자 장점이 뭐 있어요 주가 변동으로 일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수익을 낼 수 있고 변동이라는 것은 뭐 오르락 내려가 할 수 있지만 상승할 때는 배승을 낼 수 있고 분기마다 배당금을 줘요 배당금 배당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기준에서 354원인가 줬어요 분기마다 지금 올랐어요 한 367원인가 되는데 어 한 분기마다 354원이니까 주당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배당금을 재투자 할 수 있어 또 그 동보다 또 사는 거야 복리효과 요번에 특별 배당 받았어요 4월 달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한 천주 가진 분들은 거의 한 19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거의 천주 가진 분들은 많이 받았어요 또 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재투자 복리효과 그 적금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적금도 안정적이죠 뭐 은행 망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내가 볼 때는 안정적이다 적금 상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금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우선시 했지 않습니까 최고로 쳤고 그때 한참 못사는 우리 못살 때 힘들 때 그 당시 때는 막 저축 운동 했잖아요 어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 그 저축된 그 돈 가지고 이제 우리 산업 발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겠죠 하여튼간 지금도 적금이나 예금 많이 하신 분들 많아요 이걸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안정적인 거 좋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배당금 투자 단점이 있어 단점 뭐냐 주가 변동을 인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뭐 떨어지면 약간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위험성 리스크 있는 건 맞아요 어 적금 상품 단점 뭐 특별히 없어요 그냥 단지 이자 낮아 예전에는 고금리 할 때는 뭐 10% 까지 준 적도 있어요 이상 중도 있지 점점 떨어져요 지금 보면 1% 내외 에요 1% 내외 그만큼 금리가 엄청 떨어졌어요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리트가 없어 예금을 하든지 적금 하든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1억만 넣어도 꽤 컸잖아요 10% 땜에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 아닙니까 그 당시 때는 투식 투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은행에 딱 놓으면 따박따박 나오는데 뭐 100만원 정도 얼마나 줬으니까 근데 요즘 뭐 1억이 돈이니까 또 워낙 화폐가치가 변하다 보니까 또 금리도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은행에 적금을 넣어봐야 예금을 넣어봐야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 가지고 요즘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생각으로 다른데 투자를 많이 하죠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주식에 약간 좀 많이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이렇게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이 투자 방식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랬습니다 은행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8%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간략한 자료를 만들어 본다면 이렇다는 거죠 그냥 안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2019년 9월 달부터 해서 5일 기준으로 해요 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 한 달에 100만원씩 넣은 거예요 100만원씩 따박따박 넣었어요 넘었는데 적용금리는 1.8% 니까 금리 계산을 쭉 해봐요 그럼 12회 입금 얼마입니까 결국 1200만원 아닙니까 그럼 적용금리를 딱 계산 했는데 216,000원 나옵니다 새해 전이에요 새해 전 216,000원 그럼 세금 떼겠죠 15.4% 떼니깐 18만 2736원 이에요 18만 2736원이 돈이 생기는 거죠 이자가 그래서 총 저축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18만 2736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빵입니다 근데 1.8%도 좀 개인이 공금리입니다 이것도 요즘 1.8% 주는데 별로 없어요 은행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 준 거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5월 달부터 해서 한번 넣어보자 원금을 거의 한 1200만원 가까이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150원 이에서 이때가 그래서 어머니 26주 사가지고 99만원 정도 100만원 돈 가까이 해서 사는 거예요 26주 23주 주가가 오르니깐 결국은 수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2020년 2월 5일 이때 코로나 한참 직전 피크인데 이때 5만원까지 찍었었어요 이때는 20주 사는 거예요 9월 달에는 26주인데 6주나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쭉 또 떨어져요 주가가 떨어지네요 코로나 이후로 떨어지면서 이때 쭉 또 올라서 하죠 다시 또 주가가 오르죠 그래서 또 2020년 8월 되니깐 이 승무조 삽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1200만원 정도 가지고 얼마 샀냐 한 271주 사는 거예요 271주 271주를 산 겁니다 1200만원 가지고 매입당가 보통은 43,974원 되겠네요 평가 손익을 대략적으로 합니까 한 6만 5천원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배당을 받아요 배당 여러분들 배당 받잖아요 9월 달에 했으니까 이제 3분기 배당하고 4분기 배당이 있어요 그 배당은 그때의 수량에 따라서 받겠죠 그래서 이제 3분기 배당 26주에 대한 거 받는 게 7,800원 99주는 29,700원 160주는 48,000원 230주는 69,000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배당이 늘어납니다 그럼 배당 수익만 얼마냐 154,500원이에요 154,500원 여기다 이제 평가 손익 계산한다면 22만 4천원인데 이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한 겁니다 보수적으로 또 이런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듯 삼성전자 우선주에 배당하고 투자를 하고 복리 효과를 하니까 훨씬 은행보다 낫다는 거죠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계속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왕이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1년짜리지만 이게 2년 3년 4년 5년 계속 복리 장기로 가는 거예요 장기로 가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우선주를 열심히 사서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신 분들은 장기로 갈 때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주가 상승해 버리면 가는 거죠 결국 지금 이 8월달 끝였죠? 지금 이 2020년 12월달까지 왔으면 더 크게 상승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주 상당히 좋아요 좋고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는 투자를 지금도 계속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데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 저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 꾸준하게 에너지를 축적해야 합니다 응축시켜 가지고 나중에 폭발할 때 같이 터트리는 겁니다 힘들지만은 좀 참고 견뎌 오세요 좋은 날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독자분 중에 대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출해 가지고 뭐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 모으시는 분도 있고 아 난 대출까지는 아니야 그냥 꿋꿋하게 할 거야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그런 분의 사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뭐 누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돼요 투자는 뭐 A라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 아니에요 제가 또 천만에 떠서 말하는 정답이 아니고 어떤 에너리 말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슈퍼 개미가 한다고 하더라도 정답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정답이야 내가 스스로 투자하고 나의 갈 길을 나 스스로 가는 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